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용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